지금의 가자 지역이죠 그 가자 지역도 다 블레셋이 살던 곳이에요 그 블레셋이 다이치 왕이 됐을 때도 계속 기회만 염타고 그냥 바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곳이에요 옆 동네에 사는 거예요 블레셋이 근데 이 블레셋 하면 지금의 팔레스타는 다릅니다 그 블레셋은 에게해 그러니까 그리스 쪽에서 이렇게 온 사람들이 거기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쪽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의 동상 같은 거 보면 남자들도 엄청 잘생겼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스에서 만든 거 보셨죠? 그리고 올림픽 이런 거 보면 그쪽에서 넘어온 사람이 거기를 살았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은 샘족이었고 블레셋 쪽속은 아주 야벳 쪽속처럼 아주 잘생긴 아주 머리도 막 금발이고 이래 거기는 그쪽에 살았어 그러니까 삼손이 이렇게 블레셋 여자친구가 누구였지? 걸프렌드가 네? 누구? 드릴라 삼손의 걸프렌드가 드릴라였다고 근데 이 드릴라가 자기 동포들을 보니까 키도 조그맣고 그렇게 볼품이 없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블레셋 놀러 한번 갔더니 세상에 팔등신들이 막 쭉쭉 빠져있는 거야 그중에 최고 미모를 하는 드릴라가 착전 꽃뱀으로 삼손에게 접근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삼손이 그냥 어찌할 줄 몰라버렸잖아요 블레셋이 에게의 족속 헬라 그쪽이죠 그리스 쪽에서 이주해온 지중해 배타고 이중해오서 머물던 사람들이 만들어 살던 그곳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지금도 그쪽에 있는 그들하고 저는 상관이 없는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지금도 막 계속 이스라엘 그쪽에서 동서남부 상관없이 이번에 유대인 집회로 왔는데 가장 먼저 집회 장소 갔다가 먼저 노켓 날아오면 피할 반공호를 먼저 보여주더라고 집회하다가 노켓 날아오면 밑으로 숨으라고 그만큼 근데 거긴 가까워요 제가 집회하던 곳이 그가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곳인데 다이드 왕 때도 겁도 없이 쳐다 온 거예요 왜냐면 블레셋의 왕 아 블레셋의 왕이 꼴리아스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빨리 좀 쓸어버리라고 했는데 그때 초년 다이드 때 이 블레셋 장군 꼴리아스를 그냥 아주 그냥 착살 아작을 내버렸잖아요 아작을 내버렸다고 그래가지고 그 엘라 골짜기인데 거기가 그 골짜기란 말은 뭐냐면 그 비가 오면 물이 흐르고 비가 안 오면 그냥 이렇게 평지처럼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시냇물처럼 비가 오면 막 물이 엄청나게 내려가는 곳이기 때문에 도들이 쓰러 와가지고 거기에 조약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엘라 골짜기에 그 형 점심밥 주러 왔다가 그 다이드이 꼴리아스 하나님의 이름을 막 능멸하는 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거기에 조약돌 몇 개를 주운 거예요 그 이번에 내가 가서 여섯 개 주워 왔어 다이슨 다섯 개 가지고 이렇게 나는 한 개 더 줬어 그래서 지금 내 거실에 떠났어 어쩌면 그거 가지고 사탄의 대가리를 부숴보려고 으응 기도하고 주워온 돌인데 오늘 또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또 선물로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탐내지는 말아 그런데 다이슨 소년 때 그렇게 꼴리아 짱구를 잃은 블리셋이 왕이 된도 불구하고 블리셋이 또 호시탐탐 놀이다가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다이슨 이 다이드 왕은 착전실을 이용했던 사람 착전실을 잘 이용해 그래가지고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블리셋 놈들이 겁도 없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 허락을 받아야겠습니다 저놈들을 나에게 부쳤습니까 안 부쳤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혼내주려고 온 거라면 내가 가봐야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제가 블리셋보다 훨씬 약한 군대지만 그러나 내가 이 골리아 짱 그 블리셋 장군을 칠 때처럼 이번에도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올라가라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죠 영적 전쟁을 수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어떤 일이 생기면 여러분의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지 말아요 기도가 하다하다 안 되면 마지막 수단이 되면 안 돼요 다 같이 하다하다 안 되면 마지막 수단이 기도가 아니다 근데 우리는 대개 그렇게 살아요 하다하다 안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기도나 하자 그래요 인생을 시시하게 사는 이유를 알았어 하다하다 안 되면 기도나 하더만이 그러니까 인생이 시시해지는 거야 다위도왕은 종교하게 살다가 종교하게 하나님께로 갔는데 다위도왕의 인생은 뭐냐면 하다하다 안 돼가 가장 먼저 무릎을 꿇는 거야 제가 아무것도 없이 MT라고 그래 보어 핸드 빈손이라고 영어로 보어 핸드라고 그러는데 빈손으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난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 제가 안수하면 병이 났거든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그래서 전국에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저한테 안수받으러 오해했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어마어마하게 모일 줄 알았어 그리고 워낙 또 개척이 생겼잖아 그래서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었다고 근데 그 자신감이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과 함께 또 붙어버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웬걸 교회들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월세를 어마어마하게 내는데 어? 감당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그 뒤에서 노래 불러주는 분이 저하고 같이 사는 여자예요 사모에게 자네 피아노 칠 줄 아니까 피아노 학원을 좀 해라 내가 운전사가 되겠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또 유치원을 또 하면서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빨간 잠바 하나를 두꺼운 잠바 읽고 동네를 계속 도는 거야 네 그 저기 애들 데려다주고 또 끝나면 데려다주고 네 그럼 이제 저는 동네에서 빨간 잠바 아저씨가 된 거야 근데 어떻게 연예인처럼 잘생겼는데 잠바 하나를 들고 뭘 그 저기 말 털털거리는 차 들고 막 돌거든 파랑 궁금했다가 그 이제 그 원화를 맡긴 엄마들이 이렇게 이제 제가 초청을 하면 오잖아요 보면 내가 이렇게 이제 유리엄마 그러면 네 이래야 되는데 네 이래요 어디 아파? 그랬더니 목디스크라서요 그래 이리와 내가 그건 전문이잖아 이리와 그럴 때는 좀 카리스마 있게 불러야 돼 이리와 보세요 이러면 안 돼 이리와 이래야 돼 네 따라가 목디스크 코침받아 예수 이름으로 촉추로 제자리를 찾아가 이게 촉추가 왜 제자리를 안 찾아가서 삐져나와 안 돼 말을 들여야 돼 예수 이름으로 삐져나온 디스크 따라가 막 이러면서 막 했더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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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이래가지고 이제 막 네 그래서 이제 두 여자가 더 왔어 교인이 세 명이 된 거야 우와 나는 세 명 교인이 그렇게 키한 줄 몰랐어 근데 내가 인생에서 가장 절실한 작전타임을 할 때가 있었어요 뭐든지 작전타임을 해야 되는데 목회하면서 내가 그 예상치 예기치 못한 사단의 공격을 받았어요 네 교인 세 명으로 그냥 행복했거든요 네 전교인 동원 하나도 어렵지 않아 오늘 토요일날 교회 청소 전교인 뭐여 그럼 세 명이 딱 모여요 오늘 에베넌드 소풍 간다 전교인 뭐여 딱 세 명이 딱 모여요 애들 데리고 딱 타는 거야 그럼 뭐 김밥 싸가지고 와서 이야 우리 교회 진짜 행복하다 전교인이다 한 명도 빠짐없이 이렇게 근데 나는 이렇게 잘생긴 예모가 굉장히 목회에 도움이 될 줄 알았거든요 플러스가 됐으면 됐지 마이너스가 될 줄 예기치 못했는데 사단이 여지없이 나를 꺾는 거야 세 명 중에 한 여자의 남편이 우리 교회 그 청소 시간에 왔는데 내가 인사드렸거든 토요일날 주일날 그 여자가 안 나온 거야 그 남편의 그 여자가 그 여자의 이름이 미앙이 엄마인데 이름을 못 잊지요 이미숙이라고 있어요 내가 찾고 다녀요 지금 근데 그 미앙이 엄마가 교회를 빠지니까 3분의 1이 또 빠지더만 전교인 동원하는 건 쉬웠는데 전교인에서 3분의 1이 빠진 것도 더 쉽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3분의 1이 빠지니까 영 설교할 맛도 안 나고 목회가 영 커식이 돼요 전화를 했더니 도대체 빠진 이유가 뭐냐 우리는 늘 정교인이었는데 그랬더니 그 신랑이 니네 목사님이 너무 잘생겨서 내가 너를 못 보내겠다 내가 감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작전실을 작전타임 하나님 작전타임 그때 내가 애회 끝나고 그 전화를 받고 각대상에 엎드려가지고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잘생기게 만드셔가지고 교인 3분의 1이 빠져나가고 원하니 그러실 수가 있으십니까?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막아낸 거야 나름대로 작전 타임이야 왜냐하면 더 이상 목회 알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야 나는 이렇게 잘생긴 얼굴이 도움이 될 줄 알았다니까 목회에 지장이 될 줄을 전혀 몰랐어요 교인 3분의 1이 빠져나가는 그 슬픈 시간에 주님이 작전 타임을 좋아하시면서 영민아 종아 너 너무 슬프하지 마라 내 나름대로 다 계획을 가지고 너를 그렇게 만들어놨단다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위로를 받았어요 크게 위로는 안 되더라고 그 뒤로 미양여만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이 제 설교 테이프를 녹음해가지고 테이프로 만들어서 막 깔았거든요 전도주는 게 아니라 제 설교 테이프가 막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옛날에 유튜브 없고 텔레비전 없을 때는 설교 테이프로 이렇게 기도원 가면 강사 테이프를 판매했다고 여기도 그랬을 거예요 원장님 테이프 막 팔려나갔을 거라고 원장님 테이프 원장님 테이프 나도 권사고 이 원장님도 권사인데 왜 나는 능력이 이렇게 지지도 없습니까 하면서 막 어떻게 권사님이 이런 능력을 받았을까 어떻게 이 권사님이 찬송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찬송만 하면 불이 일어나고 말이에요 원장님이 권사님이시잖아요 여기에서 기도하다가 죄정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고침 받고 나가 사회 가는 분도 많고 그러니까 이분도 권사님이고 나도 권사인데 그러니까 막 도전이 되는 거지 그래서 말씀을 막 그래서 제 설교를 이제 막 몇 천만 원씩 팔리는 거예요 하나에 테이프가 천 원밖에 안 하는데 그런데 이제 방송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방송국 기회식장이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우리 방송이 최초로 한국에 기독교 방송이 생겼는데 텔레비전 설교 시작하는데 목사님 설교를 무조건 올리고 싶다는 거예요 너는 홍금할 돈이 없습니다 방송국의 개척교회니까 아 그렇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시청률이 나오지 않으면 방송국을 허가했다가 다 폐지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은 세 개 중에 두 개를 떨쳐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청률 경쟁이 있는 거예요 시청률이 나올 수 있는 설교가 누구냐 박영민 목사 설교라 이거야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설교를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최초의 기독교 텔레비전 설교를 하기 시작되는데 이게 이제 채널을 못 돌리는 거야 왜? 워낙 개척이 생겼잖아 뭐 텔... 배우, 영화 배우 탤런트가 뭐 설교를 하나 이렇게 보다가 은혜를 받는 거야 근데 그때 알았어 하나님의 작전이 어떤 작전이었는지 교인 3분의 1이 빨릴 때 주님이 그랬거든 나대로 계획 있고 작전이 있다 바로 그 작전이었더만 그 작전을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좀 왜 나를 잘생기게 만들었냐고 하면서 얼굴을 뜯어버리고 싶더라고 근데 그때 알았다 아하! 하나님의 작전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놀라운 작전을 가지고 계시구나 아멘이시죠? 아멘 오우 놀라운 작전 여러분 제가 영화 배우는지 혹시 모르세요? 어디서 잘 안 보셨어요? 제가 블록버스터 천만 관객을 넘는 배우인데 잘 모르시구나 미안합니다 잘 모르겠어 제가 올드보이라는 영화에 까메로 출연했어요 그래서 채민식 씨가 만두를 먹으면 내 설교를 틀어요 그 장면이 나와요 근데 내가 참 재밌는 것은 내가 저 감독한테 물어봤어요 왜 박찬욱 감독은 그 많은 목사 중에 나를 선택했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박찬욱 감독은 그때 막 날릴 때거든요 그 감독이 저한테 기독교 영화는 아니지만 복수의 허물을 다루는 영화니까 어떤 면에서 기독교적인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는 잘생기긴 했지만 영화 배우고 아니거든요 그랬거든요 나는 목사라고 그때 그게 아니라 까메오로 출연했다는 거예요 까메오라 하면 명사가 그 영화를 빛내기 위해서 잠깐에 출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할렐루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7년 전에 필리핀 바교라는 데서 방가신한 이쪽으로 다니면서 집회를 했는데 그 학생이 지금 목사가 됐더라고요 필리핀 목사가 근데 우리 청년이 거기를 이번에 갔는데 지난주에 나한테 영상을 보냈어 할렐루야! 이걸 보냈어 7년 전에 나를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코프스 목사 했더니 아! 그 할렐루야 목사! 이러는 거야 내가 왜 할렐루야 그걸 못 아냐 서근대 결절이 걸려버렸어 작년에 너무 소리쳐서 소리가 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영화에 출연을 하게 돼서 영화배우로도 알려줬어요 제가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구나 그런 거 하나하나가 그걸 알게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도전을 주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삶이 너무 힘겨워요 때로는 내기차는 질병이 찾아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에 흔들릴 때가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짐을 싸서 이게 온 거잖아요 그죠? 인생이 흔들리고 내 믿음 약해질 때 짐을 싸서 올라오네 내 사랑 천보산에 찬성 참 멋있다 그쵸? 나를 만나 주셨던 나를 고쳐주셨던 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시간이 나는 아무 의식도 없었어 그게 작전 타임인 거예요 작전 타임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존사님이 차에 있어서 못 갖다 놨고요 바로 여기 입구에 테이블이 있어요 헌금 봉투랑 놔두는 거 바로 여기 나가면 이걸 다 놔두시니까 한 가지 없는 분은 한 가지 가져가면 돼요 이거는 스티커예요 뒤에 이렇게 띄어서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오룸이에요 이걸 딱 붙이면 뭐가 되냐면 기도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면 인터넷에 All Room이라는 한글로 치면 검색을 하면 영화가 나와요 거의 무료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영화가 1400개의 영화관에 동시 개봉이 됐고 미국에서 그 영화 박스 1위를 차지했고요 그냥 기독교 영화예요 그런데 이 영화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어요 한국에도 개봉이 됐고요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보다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했어요 저는 코로나 때 코로나 때 우리는 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너무 위협을 느꼈어요 교회가 교회가 코로나 한 명만 발견되면 9시 뉴스에 작사를 내버렸어요 그 교회 그래서 그 교회가 결국 코로나 환자 몇 명 생겼다고 아예 교회가 아예 없어져버린 교회도 많았어요 그만큼 이 방역을 조금 차별적 방역을 했어요 교회 목사님이 코로나 걸린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코로나 걸려서 뉴스에 나와가지고 교회가 한국 교회가 힘들까 봐 나도 코로나 코로나 그 내내 근데 못 모이게 하면 모일 수 없느냐 이거지 그래서 제가 유튜브 기도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면 작전실 기도회라고 했어요 작전실 기도회 그 다음에 두 번째 임계점 기도회라고 날씨가 아니었어요 임계점은 3시간이거든요 3시간을 기도로 돌파하면 3시간 이거 천부상 기도는 토요일날 3시간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 3시간 기도를 한번 돌파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한번 그게 임계점이에요 그 임계점이 넘어가면요 기도가 쉬워집니다 기도가 행복해지고요 내가 발이 땅에 닿는지 안 닿는지 모를 정도로 깊은 기도에 들어갑니다 깊은 기도로 거침없이 상황을 돌파하라 깊은 기도로 거침없이 환경을 돌파하라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군가야 군가 이거는 뭐 우리 교회가 만든 작사작곡을 해서 만든 곡들이니까 깊은 기도로 거침없이 깊은 기도는 무슨 기냐 시간을 못 느끼는 기도예요 기도래 올라와서 그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기도하다가 그냥 시간을 제가 제가 그 청년 때 이 기도 깊은 기도를 드렸어요 이 한 번의 사건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내가 폐결에 걸려가지고 폐가 빵구난 거예요 기침을 하면 이게 손바닥에 피가 흥건하게 나와 한번 여러분이 기침할 때 똥구멍에 피어나도 겁나는데 입으로 피어내면 얼마나 겁나겠어 집이들 목사님 똥구멍이요 뭘 또 학문이라고 합시다 직장을 직장을 그냥 감을 그냥 홍시를 먹다가 감시를 삼켜버리고 그 감시가 날카로워가지고 직장을 살짝 긁어서 나온 피도 있고 안 나오는 똥을 힘써가지고 그냥 나오는 바람에 피가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이게 입에서 나오면 이게 곤란해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근데 죽고 싶지는 않아 또 왜 마음이 그래 살고 싶지 않는데 죽고 싶지 않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하고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살려주세요 하는 거지 이 기도원이라는 게 참 귀한 겁니다 그냥 빵깍 부르시고 울어도 누구 하나 이상하게 보지 않고 누군가는 어깨를 뚫어주면서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있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도 있고 좋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 사정을 다 알면 그렇잖아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 깊은 기도라는 걸 내가 경험을 한 거예요 기도에 들어갔는데 내가 시간을 못 느꼈는데 기도를 마쳤더니 12시간이 지난 거예요 근데 기도를 마칠 때 제 생각은 30분 기도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30분 정도 저녁 9시부터 그리고 아침 10시까지 몸부림을 치는 기도를 했어요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작전실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때 하늘의 불이 내게 임했고 그리고 나는 느꼈어요 그 하늘의 불이 내게 내리는 순간 내 몸에 있던 시커먼 어떤 정체가 내 몸 밖으로 확 빠져 도망가는 걸 느꼈어요 나는 그 순간 이놈이 나를 죽이려고 내 인생을 망가뜨린 놈이었고 나는 이놈과의 싸움을 하는 줄 모르고 내가 이놈한테 아무런 방응 없이 무차별적 공격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하고 말았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깊은 기도로 하나님 날 좀 써주십시오 나를 고쳐서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염치가 없어서 계속 오래 살려달라는 말을 못 했고 저 5년만 살려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 저 5년 빨고 이어 5년만 살려준다면 고쳐주시고 사용하신다면 내가 5년 남들이 50년 500년 사는 것보다 더 뜨겁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분이 나를 만져주셨어 나를 불쌍히 해 주십시오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은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은 그분의 숨결을 내가 느꼈어 그리고 나는 회복되기 시작한 거야 38km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뼈와 가죽이야 그런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작전 타임을 올려보내주시고 그 성산에 올라가서 살려달라는 그 예츰을 예맨하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을 꺼지 않으시고 상한가 때를 꺾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이 인생을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끊지 않으시며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날부터 저는 지금까지 기도를 놓지 않고 나는 다른 데 소원이 오는 거야 그래서 코로나 때 하루에 7시간 생방송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 나는 그 청년 시절 하루에 10시간 이상 매일 하기 시작했어 하나가 힘들진 않아 왜? 12시간 돌파해봤잖아 저녁 9시면 무릎 꿇고 새벽까지 기도하는 거야 잠깐 쓰러져 잠든다가 다시 그때부터 제게 곤농이 이렇게 시작했어 그 곤농은 직품과 관계없다는 걸 내가 알게 됐어 목사님이 목사라는 안수를 받아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그 어전해이라고 하시죠 어전해가 작전실입니다 그 지성소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과 어전해이를 하는 그런 깊은 기도 이걸 지성소 기도라고 해요 다 같이 지성소 기도 네 그러니까 보통은 성소에서 깔짝대다 가 어떤 뜰에서 깔짝대다 가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지성소로 들어가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임재를 취하면 10분 기도를 드려요 근데 한 번쯤은 그렇게 드린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야 나는 그 작전타임을 하나님이 걸기 전에 내가 그 작전타임이 있기 전에는 저는 정말 초라하게 죽어가는 한 청년이었습니다 누구도 내 곁에 왜? 밥도 같이 못 먹죠 폐기력은 전염되거든 나는 엄마가 7살 때 돌아가셨어 맛없어 가난한 자취생이오 대학생이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게 작전타임을 걸어줬고 그때 내게 풀을 넣어줬어 그 과거에서는 어렸을 때 성전을 출입하며 늘 기도하던 어릴 때부터 주님을 떠나지 않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작전타임에 불을 받기 전까지는 어둠의 영들이 공격해오면 내가 무차별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영종 무장을 전혀 해본 적이 없었어 왜? 목사님께 가르쳐주지 않았어 깊은 기도의 세계가 뭔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그때 성령의 세례가 내게 임했고 내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왔어 까까까까 고르스케 까라 렛츠 일본말 비슷하게 나왔어 까까까까 고르스케 고르스케 까라 일본으로 성교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 그 불이 내게 임하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저는 그날부터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려고 머뭇음을 쳤습니다 그때부터 내게 능력이 나타나고 나는 장가를 못 갈 줄 알았어요 근데 5년 있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를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5년만 살려달라고 했으니까 장가 가면 안 되지 가보면 안 될 일이 있어 근데 5년이 넘어가고 지금껏 살아있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6월이 강아지 새끼 6월에 잡아먹으려고 6월아 6월아 이름 쳐가지고 불렀는데 아 이 놈이 너무 충성스러운 개인 거야 그러니까 못 잡아먹고 넘어가는 거야 7월로 8월로 넘어갔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기로 작정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너무 충성하고 그 하나님의 일에 너무 귀엽기고 그 일에 충성하다 보면 야 저 놈은 일 좀 하게 내둬라 천사들아 그러면서 기회를 더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는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쩌면 말씀 들으러 오지만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 우리 기도 시간에 응답 주시네 복사님 기도하는 이 시간 그거 있죠 거기에 후렴구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기도 시간에 응답 주시네 응답 주시네 후렴만 기도 시간에 그렇죠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 기쁨 충만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기도 시간에 영유가 내 복을 받을 지어다 하늘에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쏟아질 지어다 주여 기쁨을 주시옵소서 주여 기쁨을 주시옵소서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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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 다시 한번 합시다 기도 시간에 불을 주시네 기도 시간에 불을 주시옵소서 고난 내 영혼속에 고난 내 영혼속에 성령 충만하네 성령 충만하네 하나님께 박수에 와 그러리 그러리 아렐루야 여러분 그 인생의 가장 그 최고의 축복은 뭘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작전 타입 우린 너무 바빠 그리고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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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건 너무 급하게 주시옵소서 아멘 가버려 그러면 주님이 말할 시간이 없는 거야 작전이라는 것은 말하고 덜해야 되는데 의전회의는 그래 안 그래 그냥 뭐 주시옵소서 아멘 가버린다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오 깊은 기도 속에 조용히 우리의 심령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따라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따라 내 기도를 들었느니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내 으로 으로를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붙들리라 두 손 들고 아멘 그 축복끼리 저녁으로 추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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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를 그러리 그러리 아멜루야 불이야 성령의 불 갑시다 자리에서 일어나 일어나 불이야 불이야 성령의 불 주님이 지시 성령의 불 불 불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아멘 이제라도 외계하고 성령의 불 끝에 이 세상 어디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 아멘 불이야 사랑의 불 주님이 주신 사랑의 불 불 불 사랑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아멘 이제라도 걸음을 켜 성령의 불 불 불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아멘 이제 너도 걸음을 켜 성령의 불 불 불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아멘 이제라도 아멘 아멘 주님의 불 불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어디든지 주님의 불 아멘 아멘 우리야 성령의 불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 우리야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아멘 이 세상에 우리야 성령의 불 우리야 성령의 불 나도 춤 나도 춤 좀 춰볼까 하는데 몸이 안 움직이죠 그러면 안 돼 이곳에서는 울고 싶을 때 우는 거지 마음껏 웃고 말이야 아멘 아멘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줘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거야 나는 은혜의 세계로 갈 거야 금방 쓰러줄게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남자가 울면 안 되는 게 있나봐 화장실에 가면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왔어 남자가 흘리지 않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목사님 그러죠 오줌이 안 나오려고 그래 그거 보면 근데 여기서는 여기서는 마음껏 울어도 되고 아멘이시죠 여기서는 기도 전투 계획을 세워야 돼요 기도 전투 계획 다시 말하면 다이세 작전인데 블레셋이 왔어 올라가리니까 이거야 그리고 올라가라는 음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매사에 영적 전장에 부딪히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늘 기도 계획을 세워야 돼요 결국은 우리 교회가 부흥의 이유를 말하라면 기도입니다 제가 교회 전장 세미나 뭐 이런 것도 다 강사가 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가 교인 한 명도 없이 돈도 한 푼도 없어요 옥탑방 보증금을 내가 부목살에 있는 교회 다 드리고 십원 하나 없이 우리 제 사모가 결혼을 하자마자 개척을 하려고 했었는데 왜냐하면 저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개척 목사로 부른받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요 그런데 그것도요 모르어야 되더라고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냥 안 묻고 해도 되는 줄 알았어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개척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김이라고 이제 제 아내 사모가 결혼 전에 이제 장인 되는 분을 인사로 가는데 조금 잘 사는 집 아니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집도 있고 큰 사업도 하고 이러더라고 막 집도 못 채식 있고 그래서 내가 부탁을 하나 했어요 그리스김 나한테 시집올 때 뭔 부탁을 했을 것 같아 이런 부탁을 했어 십원 하나 가져주지 마 멋있죠? 안 멋있어? 오오오 그랬어 내가 아 진짜 내가 아무것도 가져주지 마 그랬다고 네 그러더라고 나 대답하고 가둘 줄 알았거든 근데 십원 하나 안 가져왔어 그래서 결혼식 할 때 둘이 약속을 했어 우리 금반지 결혼식 문을 끼고 하나님께 드리자 근데 18키로 만들면 헌금을 해도 돈이 별로 안 된다 24키로 만들자 순금으로 바위를 만들어서 그냥 하나님께 드리자 해서 결혼식 날 끼고 그 다음날 드렸어 신경 다 벗어드리고 가지고 있는 걸 다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교회를 세운 걸 하나님이 기뻐한 줄 알았는데 어 그래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기도 작전 전투 계획인데 나름대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신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9시만 되면 교회장에 가서 새벽 2시까지 5시간 기도 언제든 5시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예 근데 어느 날 푹 쓰러지는 거예요 이 사람아 어디 쉬려 수혜종한테 시집 왔으면 기도하다 죽는 것도 영광인 거야 이러면서 흔들어 막 세워가지고 다시 기도하고 근데 또 쓰러지고 아 솔직히 몸이 안 좋은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병원에 간 것 같아요 산부인과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예 근데 그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배 속에서 죽었다 이거야 자궁에서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보호자가 들어오래 나는 산부인과 따라가긴 했지만 들어가본 적은 없잖아 들어오라는 거 겁이 나더라고 들어갔더니 이렇게 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뭘 바르고 막 이렇게 초음파를 해주더라고 아니 네 배 말고 해주는데 야 보세요 여기 아이가 있죠 이 아이가 이렇게 숨소리 안 들리죠 보통은 숨소리가 심정소리가 들려야 되는 겁니다 안 들릴 뿐만 아니라 움직임도 없죠 애가 이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호자한테 보여드렸으니까 지금 이거 수술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아이를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이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지 그래서 상의해보고 보겠습니다 가색 나왔어요 막 울고 있고 나는 이제 이 사람아 너가 지금 우는가 내가 능력의 정안인가 내 기억에는 다른 병원 똑같은 것 같아요 돌파리 새끼가 왔다고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작전타임 나는 이 작전타임이 중요하다고 봤어요 내가 이 작전타임을 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려고 여기저기 보러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가 죽었다는 청청변역 같은 의사의 진단 결과를 얻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한테 물어야 되겠더라고요 작전타임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잘못한 걸 알게 해주시고 혹시 나한테 사인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 무조건 하고 하나님 불신정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내 안에 깊은 감동이 하나님의 용서해 드립니다 내가 너 언제 개척하라고 내가 언제 내가 너한테 개척하라고 사인을 청정했는가 그것도 다 사인받은 걸 나 이제 알았네 결제가 떨어져야 되더만 나는 결제 없이 여기저기 다닌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스톱시킬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근데 나는 이제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전라남도 한평군 옥산이 영천뿌락이라고 천에서 영이 나오는 동네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게 무속이 심한지 영천마을이라는 건데 영천이 영이 있는 곳이잖아요 천에서 영이 나는 동네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버지가 유일하게 예수 믿는 가정이 우리 가족 한자 한 가정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용천뿌락에서 그 부락에서 유일하게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 할머니가 박시지만의 장선 며느리로 신입을 와가지고 한평읍에 장에 갔다가 성교사님 만나가지고 예수 믿어버렸죠 그래서 한평읍에 초대교인이 되어버린 거야 최초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할머니가 이제 예배당을 출입하다가 우리 아버지가 이제 신앙을 유전받았어요 예 그래도 아버지가 아주 좋은 논을 팔아가지고 예 교회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질려고 그러는데 용농가리라는 거예요 거기가 교회를 짓는 자리가 어떤 무당이 그랬다는 거야 우리 동네 사람한테 야 거기 교회 짓으면 큰일 난다 용농가리 짓는 거다 용의 눈가리 교회를 지어버리면 동네가 망한다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난리가 난 거야 교회를 못 짓게 예 어떻게 용농가리 교회를 짓냐 졌을까 못 졌을까 쟤 버렸어 쟤 버렸어 용농가리 근데 놀라운 것은요 사람들이요 개천에서 용란 마을이잖아요 내가 용이라네 박영민 목사가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20년 동안 매주가 트랩이 나오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 한 평에서 용농가리 왔다 거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말이야 그 그 박씨 집안의 말이 용이 나왔다니까 이런다 박영민 목사가 용이라고 그러더라고 마귀가 용인데 그 사람들 식으로 최고 좋은 사람이 나왔다 그런 얘기지 그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뭘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알았어요 남달리 하나님은 어릴 때부터 저게 능력을 주셨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수많은 병변자 암 환자들이 말기암 환자들이 안수만 하면 고침을 받고 뼛속에 전이된 그 암깔이 다 소멸되어버린 역사가 있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빨리 세우려는 줄 알았다는 그렇게 숨어 그랬지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울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지도 않고 그럼 막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하다가 작전 타임이니까 또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그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뱃속에 아이를 치셨다면 내가 이제 깨닫고 회개했으니까 아이는 돌려주세요 아이의 생명을 돌려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마른 뼈도 군대로 만드신 하나님인데 어찌 뱃속에 그 아이나 생명을 돌려주시면 되지 않겠냐 우아악 울리기 시작했어요 돌려주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나는요 나는요 우리 집안이 유일하게 예수 믿는 집안이잖아요 그러면 동네의 형들이 나한테 그랬어요 너 이리 와봐 예 가면 너 이 새끼 주먹을 내 주먹을 믿어 이 새끼야 예수 이래요 그런데 그러면 축복을 이빨이 해줘가지고 어떻게 길을 확 죽여야 되는데 우리 엄마하고 큰형이 연탄가스로 가버렸어요 그 힘든 고시를 합격해가지고 잘 나가도 프랭크카드에 걸을 정도로 시골에서 그 형 서울에서 고지 출신 공원인데 엄마가 겨울에 일 없으니 밥해 주러 갔다가 그때 다 연탄 뗄 때 아니에요 서울 전체가 연탄 뗄 때야 연탄가스 먹고 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막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불합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가정의 가운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가운인데 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능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종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그 어린 아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라웠게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서 오랜만에 제가 시골에 내려가는데 내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동네 우리 집에 사람 가득 차있어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능력의 좋은 박 목사가 와서 동네 형 하나가 시골에 있으면 결혼을 못하니까 도시로 공장에 다니다가 아가씨와 나를 잘 또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사실은 나 농사 짓는 사람인데 나 여기서 일하는 것보다 농사 짓는 게 훨씬 더 수입이 많다 내려가자고 그랬더니 또 이쁘게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그 젊은 세대기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애를 낳는데 애가 벙어리고 소변인 거예요 말을 못하고 못 보는 거예요 처음에 어릴 때는 몰랐는데 커가니까 알겠네요 그래서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와요 그런데 제가 그 사실을 듣는 순간 제가 제가 어릴 때 쓰던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때가 왔습니다 그날이 오늘입니다 주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고 나왔어요 이리 와 내 카리스마가 있잖아 이리 와 그리고 내가 이제 어린아이가 아플 때는 엄마를 기도해 줘야 돼요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엄마를 기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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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바다 열려라 엄마 해봐 엄마 엄마 이러는 거야 아빠 아빠 그 엄마 기절해버렸어요 너무 놀려가지고 그때 나를 전응하던 그 동네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저 용민이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이 어린 종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제가 그런 그 능력을 행한 종인데 안에 뱃속의 아이가 죽었다니까 앞이 깜깜하더만 앞이 깜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기도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 이러면 이 아이의 생명은 돌아올지어다 이 아이의 생명은 돌아올지어다 배를 안고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다시 병원에 갔어요 아이가 살았어요 아이가 움직여요 심장이 뜁니다 이래가지고 열 달이 차서 나오는데 내 마음 한편에 손가락 여섯 개 달고 나면 어떡하지? 죽었던 앤데 그런데 놀라울게 최고의 미만 암하암한 거의 지 예비 닮아가지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간증을 해줬어요 너는 아빠의 기도와 믿음으로 태어난 아이다 그 아이 이름이 애쓰던데 그래서 자기가 아빠한테 자기는 어릴 때 간증을 잘 모르니까 해준 대로 얘기했더니 그러면 너는 죽었다 살아난 귀신이네 그러더라는 친구들이 그런데 보통은 당장 수술해 버리고 말죠 그런데 착전 타임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착전 타임을 통해서 해결의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그러리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마개를 주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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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자히 오던데 갑시다 아멘 아멘 나 자유 오던데 너 자유 오던데 우리 자유 오던데 나 자유 오던데 너 자유 오던데 우리 자유 우리 나유 오던데 주 말씀하시기 주 말씀하시기 제사스 끊겼네 우리 자유 오던데 할렐루야 나 자유 오던데 너 자유 오던데 우리 자유 오던데 나 능력 받았네 너 능력 받았네 우리 능력 받았네 나 능력 받았네 너 능력 받아라 우리 능력 받았네 주 말씀하시기 주 말씀하시기 나 능력 받았네 우리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나 능력 받았네 너 능력 받았네 우리 능력 받았네 큰 박수로 줄일 경우가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삶의 위기 속에서 언제나 제가 엎드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아프리카를 늘 다니는 목사예요 목숨을 걸고 다녀요 그래서 들어가면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서를 써놓고 다니는 겁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오지들을 다녀요 그래서 그 해가 니엇니엇 지는데 갑자기 차가 망가져버려요 시동이 안 걸려버려요 그런데 어디선가 사람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데인데 그 아프리카 오지에 수백 명이 이 차 쪽으로 막 슉 하면 그 남자들이 오니까 커피 털고 송구사님이 빨리 문 잠가 차 문 잠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저 사람들이 우리 것을 뺏고 여기 죽이면 아무도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CCTV도 이런 것도 아니고 그 도시에서 아주 몇 시간 떨어지는 오지인데 막 결혼 상황들이 막 펼쳐지는 그런 현장 그런데 어느 날 저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몇 번의 위기가 많았거든요 너무나 그런데 제가 2019년에 2019년에 그 아프리카 레소토라는 나라를 갔는데 거길 가서 이제 차가 부리나버렸어요 얼마나 높은 고지냐면 그러니까 백두산이 1800m 좀 안 되거든요 네 2700 2784 2743 어떻게 저렇게 또 엄청난 여자가 또 왔다냐 정확하게 저런 분들한테 대충 얘기했다면 큰일 나요 2744m요 그런데 내가 3254m 정확히 나도 얘기해야 돼 대충 하면 큰일 나겠다 그보다 500m가 높은 3200보다 높은 고지를 오르락내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브레이키를 너무너무 가파른 고지니까 브레이키를 담겨 차가 부리나죠 그런데 그 낭떠러지에 전부 다 숨겨야 뻔했는데 살려주신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 어떻게 결정적으로 그 차를 멈추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레소토라는 나라는 진짜 완전히 산악지대에서 한국 사람들은 아예 가본 적도 없고요 선거사는 한 명인가 있어요 거기에 유럽이라는 나라가 아프리카 전역을 나눠먹기 했는데 거기는 나눠먹기를 못했어 들어갈 수가 있어야지 험해서 또 들어간들 뭐 가릴 게 없어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아프리카 갔다 와가지고 또 엎드렸어요 작전타임 작전타임 하나님 왜 살려주셨어요 저 왜 살려주셨어요 저는 아프리카에서 숨겨하는 게 꿈이라고 했는데 왜 살려주셨어요 그랬더니 종아 너에게 새롭게 맡길 임무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귀로 들리는 음성은 아닙니다 가슴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종아 내가 이제 이 땅에 올 때가 됐는데 주의 종들이 내가 온다는 소식을 전해주지 않는다 네가 좀 전해주면 안 되겠네 내가 펑펑 울었어 왜냐하면 나도 한 번도 전한 적이 없거든 이걸 제대로 가르쳐본 적이 없어 그러면서 성경을 봤더니 마태복음 24장 쳐다봐요 마태복음 24장 30 마태복음 24장 45절 45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충성되고 지인은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들 자가 누군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이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읽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때를 따라 나눠들 양식은 뭔가 여기서는 때에 맞는 양식이라고 번역이 되거든요 그때 내가 올 때란 말은 주인이 다시 올 때란 말은 예수님이 제림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올 때 지혜 있는 종이 돼서 성도를 깨우고 준비시키는 말씀을 전하는 종이 있겠느냐라고 내가 와서 그 종을 보면 복이 있을 거라고 4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오니 그 주인이 이 모든 소위를 저에게 맡길 것이다 그리고 나서 둘러봤어요 저는 방송 소개자잖아요 CBS 그래서 내가 방송 설교를 내가 다른 목사님 설교를 검색을 봤더니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들을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오히려 더 예수님의 제림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오히려 오실까 봐 두려운가 봐 왜냐하면 그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어마어마한 대통령이 부럽지 않는 그런 교회를 바꿉니다 그런데 문제는 크다고 그런 게 아니라 작은 교회도 안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제가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할 텐데 백만 명 저는 이만하면 오 밀리언 오 밀리언 쏠 백만 명을 내게 붙여주십시오 내가 백만 명을 깨워 주님의 제림하는 그날 나폐의 소리 우릴 때 올라가겠습니다 외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얼마나 울부짖으며 부르짖고 외쳤는지 성대가 나가버린 거예요 저는요 저는요 제가 여기 오살리 기도인데 중앙간대 오살리 기도 여의도 순부음께 주간으로 할 때는 여의도 순부음께만 오거든요 제가 끝나고 나면 그래 장원님들이 목사님 목사님처럼 뜨거운 목사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뜨겁게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딱 그 다음 날 일어나면 목성대가 딱 정상으로 돌아와 그런데 그냥 이거 정상으로 돌아올 시간이 없는 거야 그냥 365일 막 기도를 해붙이고 막 외치니까 성대가 감당해 의사가 말하면 큰일 납니다 목사님 더 이상 설교 못합니다 그래서 성대결절 진단을 받고 또 엎드렸어요 하나님 또 작전 타임이야 작전 타임 무격자들의 설교를 맡기고 제가 또 엎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이 너는 원약의 성취를 위한 사역을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에 제가 교회를 세우는 거야 지난달에 열 개 세우고 이번 주에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다섯 개를 더 세워요 그래서 어제 몇 억을 보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십억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139개 교회를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의 교회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 때가 언제든 종말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무화과나무가 싹이 나면 싹이 언제 나요 무화과나무 싹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에 상장하는 나무가 독립을 하는 그 말이에요 1948년 오후 14일이 독립의 날짜예요 그때 이스라엘에 무화과나무 싹이 난 거예요 너희가 무화과나무 싹이 나면 인자가 문앞에 이런 줄 알라 그랬어요 그 다음 그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인자고리라 1948년생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세대예요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75년이 지났습니다 이 세대가 곧 끝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임박한 땐지 말아요 그런데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깊은 잠에 빠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교회는 주님의 신부예요 그렇죠 사도발이 그랬어요 교회는 주님의 신부라고 그리스도께 중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지혜로롭고 슬기로운 처녀 다섯이 있고 미련한 처녀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름 준비하지 않는 등은 가졌어 그런데 기름은 없는 거예요 예복은 입었어 더럽혀진 거예요 신부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전시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네가 순종만 하면 돈 걱정은 하지 마라 내가 내가 하는 거야 너는 도구만 대줘 그래서 내가 이걸 외쳤더니 전 세계에서 제자들이 날아오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교회 하나 세운 건 큰 돈 안 들어요 왜? 교회 짓는 거 아니거든 건물을 얻어주는 거예요 1년 동안에 월세만 내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년 만에 교회가 자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스라엘에 교회 세는 거 쉽네? 하나도 쉬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목사님들 있잖아요 교회 세우면요 사진 찍어서 전봇대도 붙여놓고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 목사들한테 엄청난 피빡이었어요 예배들 때 막 돌을 던지고 깽가리는 거긴 없지만 막 뭘 막 쳐가면서 방해를 하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우울증 걸려가지고 철수도 하고 아이들은 학교를 못 다닙니다 왕따라 시켜버립니다 좋은 직장 예수민 사람 다 쫓겨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고 열두 제자 유대인이었고 사도마오도 유대인이었는데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교회가 천지인 줄 알죠 이스라엘 독립받 때 교인이 3명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세우는 일 우리밖에 하지 않습니다 우리 단체 서진성교회라는 단체와 우리 월드브리치엔대가 대표인데 여기서 신학교 8개를 운영하면서 870명이 졸업을 했고 178명이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한 달 있으면서 그 교회를 돌면서 집회를 하고 같이 울면서 그래서 작전실은 이렇게 유익하구나 내가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시고 순종했더니 기적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그죠 이게 1400번 이상이 나오는데요 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배워요? 이스라엘은 우리 다 이렇게 배워요 그죠 에루살렘 에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설교를 이렇게 하세요 에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가 이렇게 나가요 교회를 사랑하면 형통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교회하고 그 에루살렘은 달라요 에루살렘은 에덴 동산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에덴이었고 에루살렘은 에덴 동산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것은 이삭이 들여진바됐던 그 다음에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 섰던 곳이에요 거기가 동산중앙 선악가가 있던 생명나무가 심어졌던 바로 동산중앙이 성전산인 곳이죠 모리아산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그 이스라엘이 전세계로 들였지만 내 백성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막 돌아가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의 전쟁 왜 일어난 줄 아세요? 거기 25만 명의 유대인이 있거든요 전쟁을 틀어서 동지를 흔들어가지고 돌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비행기를 하나에 3억씩 뛰고 비행기를 뛰고 있습니다 거기 전쟁통에 비행기를 몇 대 뛰었냐고 9대를 뛰었습니다 이번에 10대째 뛰어옵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원약의 성치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로마서 11장 25절 26절 이거 보고 마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작전실에 순종했더니 작전탐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들었네요 로마서 11장 25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자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의 땀을 명키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하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사도가 우리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슨 비밀이냐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된 것은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을 버리고 그들이 완악하게 된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들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어떤 일이 벌었냐 26절이요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원의 오사 야고백에서 경근치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완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근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의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마지막 주자인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에 선택받은 거예요 이사야 55장 5절 이사야 55장 5절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 55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시작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 나 요하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이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니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른다는 거예요 너를 알지 못하는 이게 여러분 게노스코라는 말이 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 경험했다는 뜻인데요 어 유대인들이 178개국에 흩어져 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에 유대인들이 해당을 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중국 일본 인도 뭐 전세계 다 유대인들이 서서 하는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남자 10명이 있으면 해당을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해당이 없다는 얘기에요 유대인들이 우리나라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우리 민족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근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른다라는 말이 꼬레아 꼬레 부르다 하가 뒤로 붙으면 아가 되는데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나라가 꼬레아란 히브리어로 얼마나 놀랍니까 아 목차 우리 코리아잖아요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원래 우리나라가 꼬레아에요 왜 COR 이해였다고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비하면서 야 왜 재팬 앞에 니가 C가 있어 그래가 그래가지고 K로 JK잖아요 KOR로 해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레아 되는데 원래 코레아예요 자 그러면 이 나라가 달려와서 너희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46장 이것만 보고 46장 가르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46장 46장 봐요 10절 11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자 시작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여 아직 이루지 않냐는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에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모략이 뭐예요 전략인데 이 전략이 설 거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기뻐하는 모든 뜻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뭔가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시작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 적 정령 이룰 것이오 경호하였은 적 정령 해야리라 하나님이 부르는 나라의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쪽이라는 거예요 해 뜨는 곳 동방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먼 나라여야 돼 땅 끝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서쪽 끝입니다 세상의 중앙이에요 아프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거기에 딱 중앙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동쪽으로 쭉 끝으로 먼 나라로 가면 어디예요? 대한민국이 나옵니다 먼 나라예요 이스라엘 가본 사람은 이렇게 참으로 먼 나라입니다 너무너무 멀어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멀지? 아시아인데 근데 먼 나라에서 동쪽에서 부를 텐데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략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이방 나라의 땅까지 복음에 증거되니까 그 추만한 소가 거의 차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 그 모략이 지금 시작되고 있구나 근데 그 모략은 어디서 이룬다고? 동쪽에서 한 나라를 부르는구나 내가 그 동쪽의 그 한교 교회 가운데 나의 뜻을 아는 사람을 불러서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이 모략은 비밀이고 이 모략은 나의 가장 기쁘신 뜻이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백만 송이에요 백만 송 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을 피우고 그립고 아름다운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네 이 노래를 에루살렘에서 포악 포근 거예요 내가 침대에 울고 있으니까 그리스 사모가 방에 들어오고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아니 아픈 게 아니라 내가 백만 명의 영혼을 구하잖아 내가 잠들어 있는 백만 명의 영혼을 깨우고 싶어 하잖아 근데 내가 이 노래를 부른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아주 먼 하늘에선 내가 세상에 나올 때 백만 송이 피고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내가 이 세상에 나올 때 하나님이 나이로 하여금 백만 명을 깨우기 위해서 난리 땅에 보내셨구나 온갖 연단을 겪게 하시고 착전실을 알게 하시고 마지막 무릎 꿇어 기부할 때 그 착전실에 열지 없이 하나님의 모략을 나한테 가르쳐 주시면서 너는 이제부터 아프리카가 아닌 너는 이스라엘의 교회를 세우고 유대인들이 내가 나의 백성들을 모으리라고 할 때 내 백성들을 모으는데 이방인이 분해 안고 돌아온다고 했으니 네가 내 백성들을 모으는 일과 그리고 이스라엘에 돌아온 유대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내게로 인도하는 일을 네가 해라고 시시가 내려온 거야 그래서 제가 일에 목숨을 걸고 우리 교회의 성도는 다 억압을 깁니다 교회 하나 천오백만 원이면 교회 하나를 세워요 훈련된 목회자 물론 그 목회자를 훈련시키는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1년 만에 자립을 해라 못하면 또 지원하겠다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내가 마지막 때 나의 모략을 이룬 사람을 내가 부를 것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유대인들은 크리스찬들을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냐면 십자가도 수학시간에 십자가 표시도 안 해요 삐친 표시해가지고 십자가는 전혀 로타리도 십자가 로타리 없어 다 동그랗게 만들어버렸어요 십자가는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 독일의 나치 히틀러가 카토릭 교황하고 막 담배를 피우면서 교황한테 그랬거든요 유태인 애들은 뭔 죄냐 애들만 살려주라 공격적으로 요청을 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애들 또 유태인이야 다 죽여야 돼 그리고 독일의 그 군인들인 유태인들을 죽이면서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 저 돼지같은 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 더러운 민족을 우리가 불태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을 부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유태인이 못 박았습니까 로마 군병이 못 박았습니다 이방인이 못 박았어요 유태인들은 죽이라고 외쳤어요 공범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공범이에요 그리고 누가 공범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보내주셨어요 내가 온 것은 죽으러 왔다고 그랬어요 대속 재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내놓으셨어요 유대인이 못 박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내놓으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내놓았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예수를 죽였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운 거야 저것들이 죽였다 그러면서 600만 명을 불살라버렸어요 나무토막 넣듯이 불살랐어요 그들은 불살로 난 다음에 주일에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성소를 유대인들은 들었어요 유대인 생존자들이 그걸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울어요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런 한 짓은 아니지만 우리 크리시안들이 독일의 기독교인 군인들은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아이스비치 수용소로 가는 열차 유럽 전역에서 끌고 왔습니다 그거요 연합군이요 그 열차 얼마든지 못 가도록 철도를 폭파시켜 있었어요 단 한 개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유럽의 연합군들도 연합했어요 연합군들도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다 공범들이었습니다 6시간 아이들이요 목매달으면 체중이 약한 애들이 6시간 발버둥 치고 죽어요 광장 왼앞에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그 아이가 죽으면 또 하나 걸어놔요 6시간 발버둥 치다 죽어요 여기서는 못 살아나 유대인을 씨름하려고 했어요 왜 물러려고 해요? 예수님의 제림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은 감남산에 제림하시거든요 이스라엘이 독립하면 예수님이 제림하게 되는 거야 사탄은 그게 제일 무서운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감남산에서 성천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무서운 얘기를 하나 했어요 알비베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온다 이랬어요 사단이 머리가 지끈거리는 거야 다시 온다고? 그래서 이것만은 막아야겠다 그래서 유대인은 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몰상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페르시아의 하만이 그랬잖아요 전부 다 죽여라 그랬잖아요 애굽의 왕이 그랬잖아요 전부 다 죽여라 그랬잖아요 히틀러가 전부 다 죽여라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어느 민족도 전부 다 죽이는 법은 없어 왜 유대인은 전부 다 죽이느냐 예수님의 제림을 막아야 되니까 그러나 사단의 계획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그래서 지금 온 이스라엘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날 겁니다 그들 중에 14만 4천이 먼저 인체받고 있는 거예요 14만 4천은 이방의 숫자가 아니에요 이걸 잘못을 이스라엘이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죠 그러나 임박했다는 건 알 수 있죠 해가 서산의 기운에 해가 서산의 기운에 해가 서산의 기운에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대입문을 열고 대입문을 열고 예복을 입고 등가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건만 살사는 법 부자되는 법 이것만 가르친다면 나는 재정소개하는 목사예요 나는 재정소개하는 목사예요 여러분 부자들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단에게 이 재정에 대한 이 전쟁에서 피하는 게 싫어서 자살한 이유가 병 때문에 자살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암거리 자살은 봤어요 암거리 또 자살은 봤냐고 아닙니다 끝까지 싸우다 죽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없으면 막 죽어버립니다 사단에 막 재정 가지고 성도들을 부수는 게 내가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재정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걸 부수는 이 재정소개의 역사는 이 귀신의 용도를 쫓아내는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할 겁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역사가 나타나 정말 놀랍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 집회는 여러분을 위해서 선불로 주는 집회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이시죠 이번에 불을 받으면 이 모든 부분에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작전 타임이 성공되기를 추원합니다 이번 천보산 기도원 6월 15, 16, 17 여러분들이 잊지 못할 작전 타임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절대로 휴가를 추가로 내세요 하루 월차 낸 사람 두 이틀 내 돈에 아멘해요 그래암한테 목사님들도 성도를 데리고 와요 함께 은혜 받으세요 그리고 내일 낮 시간에는 성령 세례 다 방언을 말하겠는데 방언 못 받으면 다 데리고 오세요 다 전화해가지고 여기 포항에서 경상도에서 오시면 손 들어봐 경상도 높이 들어 높이 들어 여기 박수 한번 쳐줘요 제가 같이 피한다고 해서 포항에서 새벽차 타고 왔어요 지금 충청도 손 들어봐요 네 박수 한번 쳐줘요 네 박수 한번 쳐줘요 네 경기도 경기도 제일 많지 서울 네 강원도 있나요 강원도 강원도에서 우리 성도들 때 내일 온다고 그랬는데 아 오늘 안 왔구나 전국에서 내일은 더 많이 모일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 꼭 이번에 저에게 제가 어떤 설교를 할지 나는 모르고 오는 목사예요 그냥 기도하다가 이 말씀 전하면 이 말씀하고 이 말씀 전하라고 하다가 또 바꾸면 바꾸시면 딱 바꾸어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뜨겁게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나 아무것도 없어도 찬양 드리면서 예물 좀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는 있고 이것은요 제가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은 제가 방송 설교하면서 제가 이 찬양이 이게 불러지지 않는 노래였어요 제가 방송에 대한 걸 부르다 맞아 나중에 가수들이 이거를 다 음반도 내고 하면서 이건 제가 유행시킨 노래예요 제가 진 건 아니에요 내가 방송하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나한테 막 그래 음반 좀 보내달라고 내가 음반은 없다 근데 나는 교인도 없고 정말 쓸쓸할 때 정말 저는 얼마나 낡은 차를 타고 다닌냐면요 해수욕장에 끌려다니던 차인데요 운전석에서 길바닥에 보여요 빵꾸가 나가지고 덕지덕지 소금기를 먹어서 곰팡이처럼 그런 거가 폐차장에 끌려가다가 나한테 왔는데요 그 차를 끌고 내가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차를 끌고 어떤 차를 부른 줄 아세요?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는 있고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주는 다시네 이 찬송을 막 울면서 서울 시내를 운전하면서 다니면서 하나님이 이 도시를 남대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인터넷에 날 처치가 되게 만들었어요 정말 놀라운 그런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찬송을 여러분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들 때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향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향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작은 예물이지만 받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최종의 기름붐을 임하게 하시고 저들의 가는 과일토와 사업장의 풍수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결박이 풀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갑시다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있고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주 하시네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네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네 힘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건 모르나 주는 강하시네 나 어두울 때 수빛되시고 수빛되시고 나 어디가야 좋을지 모를 때 나 어디가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기름내시네 나 슬픔에 잠기여 슬픔에 잠기 낙심될 때 낙심될 때 낙심될 때 손하신 주의 팔 손하신 주의 팔 낙심될 때 낙심될 때 낙심될 때 낙심될 때 손하신 주의 팔 손하신 주의 팔 손하신 주의 팔 낙심될 때 낙심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 열어주시고 저들에게 쏟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신 하나님 이 예물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공룡이 여겨주시고 여기 병든 자가 올라왔습니까 싹 다고 집 밖에 하소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소서 주의 토치가 경험 되게 하시고 하늘문 열리게 하소서 쏟아지는 내가 충만하게 하소서 최종의 기름법이 말지어다 천군천사들은 더울지어다 하나님이 영광의 도구가 될지어다 작전타임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이번 천보상 기도원 작전타임은 최고의 인생의 역전의 기회가 되게 하소서 내 목회 그리고 내 사업 우리 가정 내가 하는 모든 계획 속에 이 작전타임은 참으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소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승리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잠시 강구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이거 오룸인데요 이거를 스티커인데 오룸 프레이어 센터라고 그랬어요 24시간 작전실 기도회 집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거를 이렇게 딱 방 하나를 정해서 방이 없는 분은 옷장 하나를 비우면 돼요 어차피 입지 않는 옷건 넣어봐요 뭐합니까 한쪽으로 치우고 옷장에다가 딱 붙여 기도 제목을 다 밑에 붙이고 기도해봐요 그래서 이 목사들 저는 목사잖아요 하루에 막 다섯 집씩 심방원 하면 입에서 단내가 나요 근데 집에 오면 집에 사택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럴 기력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의 가정일수록 이게 집에서 예배를 잘 못 드려요 근데 코로나가 되니까 집에서 우리가 작전실 기도회를 하고 나니까 가정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아이들이 얼마나 충만해지는지 네 그래서 야 이게 그렇구나 가정의 작전실 운동을 했더니 자녀들이 사오는구나 남편들이 변화되고 그래서 이게 뭐냐고 뭘 붙여놨냐고 얘기를 잘 해줘야 돼 딱 붙여놓고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딱 붙여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 영화를 한번 미리 봐야 돼 영화를 에리자베스라는 여자가 이 자매가 가정이 흔들고 깨질 때 한 곡에 클라라라는 교획을 만든 이 클라라가 기도 작전계획 작전실이라는 그 옷장에 그 기도 이 작전실을 만들어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실을 보다 충격을 이 부동산 업자니까 고객이잖아요 부동산을 가봤더니 집에다가 이걸 붙여놓은 거야 작전실을 해놓고 거기다가 막 기도 제목을 막 기도하는 거야 그걸 작전실이라고 부르는 거야 워룸 자기는 지금 애모적으로 볼 때는 자기는 큰 집에 살고 남편도 좋은 직장 예쁜 아이가 있는데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썩어 있는 거야 아이는 우울해 있고 남편은 지금 바람피기 직전이고 가정이 막 여기는 언제나 분노에 차 있고 그런데 이 기도를 하는 순간에 사탄이 그 가정의 모든 그 깨는 작업을 중지시킬 수밖에 없는 강력한 기도가 동원되는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산에 와서 기도를 불을 받고 또 집에 돌아가면 거기 작전실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 기도에 폭발을 시키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소유야 사단아 여기는 너의 집이 아니야 이제 모든 묶어있는 걸 가지고 나가이로마 어디라고 무단으로 진입해가지고 썩거져 내 자녀도 내 남편도 하나님의 것이야 손대지마 나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와 이름이 오느니 나가 딱 명령해봐 그때부터 속 썩이는 신랑이 그렇게 이쁠 수 없어 자식들도 마찬가지 그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려고 그래서 저기가 밖에 있으니까 하나씩만 가져가 한 가정 여러 명 와서 가져가면 안 돼 하나씩 도저감은 내일 갖다 놓을 테니까 여기 바로 입구에 있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내일 제가 방언 받고 싶은 사람 올라오라고 그랬죠 그렇게 다 받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유치원상도 다 방언해요 전국에서 방언받기에서 올라와요 다 예배 끝나고 방언받는 시간이 있어요 전부 다 받아요 왜냐 성령에 불을 붙여놔야 영적 생활이 시작되더라고 불이 붙지 않으면 아무리 장작을 싸놔도 불이 안 붙으면요 이게 불을 쬐 수가 없더만 뜨거움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딴 불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집어넣어주면 그 말씀이 불이 되어 그 심령에 타더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원리를 가르쳐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을 한번 뜻없게 이번에 은혜 받으시고 내일 다시 올라오시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올 때는 혼자 오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몇 명 데리고 오세요 조금 힘겨운 분들 작전탐이 필요한 분들 여러분이 볼 때 작전탐이 필요한 사람 있잖아 데리고 오세요 택시 타고 오라고 그래 요즘 택시 안전이 힘든데 택시 운전사들 격려도 하고 몇 마리씩 써 괜찮아 그렇게 하셔서 여기 숙소가 없다는데 숙소가 너무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숙소들이 있잖아요 모텔이나 호텔이나 비즈니스 호텔은 비싸지도 않아요 평일날은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숙소에 머물면서 한번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시간마다 안수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이 안수할 때 여러분 속에 불이 들어가는 거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여러분도 모르게 귀신이 떠나가요 나도 모르게 좋아지는 거야 뭔지 모르게 이번 집회에 참여했더니 왜 이렇게 좋아지지? 막 그냥 머리도 상쾌해지고 박하사탕 먹은 것처럼 머리가 환해지고 그리고 막 뭔가 막 우울한 마음이 떠나가서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자 우리 좀 강고든이라고 불이하 성님 목사님 한번 축도로 먼저 마친 다음에 불이하하고 바로 통성기도 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교수에 놀라오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십니다 성님의 역사하십니다 성님의 역사하십니다 성님의 역사하십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